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김소희선생. 발이 짝발이다. 알지. 한 번 더. 그렇지. 벌레베기. 과감 꽂혔나? 네. 과감 꽂혔네. 응. 형 재원씨. 이번엔. 오징어. Bea. 오징어. 오징어. 옳지. 옳지. 반대로. 부산대표 한번 나와봐 오이고 잘한다 어휴 어휴 한 번 더 한 번 더 반대 오케이 또 하나 꽂아봐 아휴 아 밀고가야 찍어서 그래 발, 짝발 왼발 나오고 칼 우측으로 가야지 지금 보른발 나오고 칼 우측으로 가서 반대 옳지 올리베기 반대 올리베기 오케이 됐어 반대 올리베기 반대 올리베기 다리 올리베기 반대 올리베기 바르리 바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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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죠? 예, 질세라. 누가 할까? 이왕 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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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튼해야돼요 파리 자 땀 짓더라